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왕도 텔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롤토체스 한번 내보낼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다! 일단 연운을 먹은 상황 어 연운 또 나왔네? 수호자 덱하자 가능하면은 수호자 신비술사 덱 좋아 그 유명한 덱을 해야겠어 수호자 신비술사하자 그러면은 재밌는 수호자 얘한테 딜해줘야겠다 와 너무 대단해 수호자 신비술사 덱 가자 가고싶어 갑자기 무난하게 재밌어가지고 극도의 패작 덱 역겨운데? 어 나왔다 잘가 일단 소나한테 몰빵해야지 응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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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개사기 어? 초반 개사기 아우 맛있네 어 나왔다 나은놈들 다 나왔다 어후 심상치 않은데? 어후 재밌어 일단 지금까지는 연승인데? 근데 이거 약간 잡대기여가지고 세전초밥 못먹어도 할만해 이대간 리롤하면 안될거 오랩찍자마자 돈다써서 신짜오삼성 만드는게 목적이라고? 오오야 그 운영법 맘에 드는데? 이거 먹어야지 그냥 원래는 그냥 순수 탱커 만들려고 했는데 주인수 줘도 되겠다 이러면은 오 좋아 어디 시작해볼까? 돈이나 모으자 힐 한번더 나이스 아 나쁘지 않아 자 잘 버티는구만 쏟아 또 나왔다 나와야하는 자르밤은 안나오는 것이여 아 이거 에바지이 겁나 딴딴하게 가네 사기꾼 뭐야 이거 카직스 여섯템 나오겠지 좋은거 오케이 마방 일단 나왔고 너무 좋은데 생각한거보다 나아 나아 돌려 오오 좋아 돌려 돌려 오 좋아 지금 돈다쓸려다가 참았다 아까보다 훨씬 강해 좋아 아 이거 여러분들 그것만 정해주세요 진짜 이거 가져갈까? 이거 그냥 구인수 넣어줄까 말까 넣어줄까 말까 빨리 말해줘 빨리 아 넣어주자 그냥 나도 헷갈리긴 하는데 넣어줘 일단 이대로 한번만 더하자 수호자 가는놈들 있네 사야지 30원정도 유지해주자 그냥 다음 턴에 돌릴게요 오 좋아 오케이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살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어력 갈까? 아 방어력 가자 이거 응 응 응 응 응 아 아 아 아 상단이 개씩 구릴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믿겠어 지금 라칸 벌써 나올깡 나왔다 야아아아 가나다아 흐흐흐흐 아 야 다 풀피 우리 우린 모두가 불피다 오케이 됐어 신비수산 하나만 써도 되긴 해 사실 이성 찍나 안찍나 비슷해서 어 얘 잠깐만 얘 왜이래 죽지마 네 그래서 안죽고 있습니다 죽겠다 조금 있으면은 좋아 좋아아 안죽어 좋아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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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장난 아닌데 지금 소나 일단 하나 남았습니다 혼나고 돌려서 한번 연승각 잡아놔야겠다 이겼어 괜찮아 오 오케이 좋아아 아 몰라 자르반도 만들어놔 니코네 니코가 훨씬 필요하지 지금은 됐어 이렇게 해 나이스 얼마 안남았다 아 저 저식보다 내가 신자호가 조금더 많아 어 아 똑같애 지금 빨리 가져가야 돼 좋아아 씨씨기 다 풀어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흫 loss 고민이구만 쯡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좋죠 연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라칸 템 못줄 수도 있는데 라칸 삼성 찍고 도저기 장갑 줄까 고민중이긴 해 컷 연승 끊기질 않고 있어 아우 좋아요 어우 좋아 나랑 똑같이 또 신짜우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없냐 얘도 있네 신짜우 3병이구나 됐어 라칸 템 주라고? 그래? 이미 템 망했어 줄거 없어 저거 갈거야 삼성이라는 가정하에는 도저기 장갑 좋다고 생각해 나는 마지막으로 돌려보자 신짜우 하나 모두가 날 보고 뇌절이라고 하지 하지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어 야 그래도 총검 라칸 있다 깝치지마라 좋됐다 까비 아아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좋아 신비실서 나왔다 완전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이스 다 떴다 그거 가도 되냐? 그거 가도 되냐? 가도 되냐? 아니 가도 되냐? 그거만 말해 그거 가도 되냐? 알았어 참을게 일단 참을게 조금만 더 참자 그러거든 데미지 달달하다 야 이거 도저기 장갑 주길 잘했는데? 그쵸? 어이 라칸 에이디라칸이야 너? 이 자식 에이디라칸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에이 아팠다 이번 턴까지만 기도하려 뭐고 나 그냥 템 주고 싶은대로 줍니다 제발 아우 젊나 세네 저거 한마리 컷 한마리 죽였으면은 인정 인정 고연포? 아 이거 줘 그냥 이거 줘 그리고 저게 답이다 오케이 좋아 아이 나쁘지 않아 일단 컷 일단 컷 공속자고가 차라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 이거 누구 주지? 아 이거 택 너무 애매한데? 진짜 니코한테 가야되나봐 아니면 도저기 장갑 안줬으면 더 망했어 내가 봤을 때 와 벨 쏘자 무뎀이라도 가라 너 무뎀이라도 가라 너 여기까지 가 그냥 아 몰라 나도 너 딜 잘 할 수 있지 니코? 응 오오 쿡 니콘이 대박 니코 잘했어 아 니코 너무 멋있어요 니코 잘해줬다 뭔템이야 이씨 이거 아 몰라 투로댐거야 투로댐 보여준다 내가 도박수 안할게 차라리 이렇게 해놔 어 니코 어어 야 최고였다 지금 최고의 수였다 자 보여줘 자 보여줘 와 싸우는거 봐 원대신짜오 야 잘한다 원대신짜오 와 니코가 thirds 니코덕사 아하하하하하 니코덕사 니코 떡상 야 이거 지금 사진 예쁘게 찍어놔야겠다 찰칵! 사수호자 찰칵! 찰칵! 나는 믿는다 지지 않을거라고 일단은 조희 사망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이제 이겼다 승리다 디량 보여줘 역시 라칸은 AD인걸로 성공해 핵심 3명 삼성 많이 찍어놔서 다행이다 내가 원래 생각한 그림이랑 너무 다르긴 한데 생각한대로만 갑니까 진짜 탱커로 만들려고 했는데 딜러가 되있어 니코 잘했다 넌 숨은 조력자였어 재밌었다 오세카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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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